네, 투자 유망 기업을 발굴해보는 미스터 스몰캡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서차름의 이동윤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런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차량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비고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430억 정도 수준이고요. 현재 주가는 12,500원 정도 수준, 연초 대비 34% 정도 하락한 상황인데요. 자동차 산업은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에서 최근에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 임포테인먼트 시장은 19년도 236억 달러에서 23년도에 390억 달러로 연간으로 한 13.6% 정도 고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현재 차량용 소프트웨어 산업은 소수의 업체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폐쇄적인 시장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앱이나 브라우저, 앱스토어 개발 등을 통해서 2019년도부터 글로벌 완성차에 납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비고 과연 어떤 기업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회사는 2003년도 설립된 차량용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고요. 차량용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반으로 컨텐츠 서비스 사업을 이런 걸 통해서 글로벌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을 목표로 하고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인데 이 회사의 오비고 AGB 브라우저 혹은 웹스터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차량용 운용 체제 종류의 제약 없이 작동이 가능한 브라우저나 앱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은데요. 어떤 회사가 음원 앱을 출시한다면 이런 앱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인 경우보다는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앱을 출시하기 때문에 자동차 운영 체제에 적합한 앱을 따로 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자체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차종의 공급이 가능한 앱이나 브라우저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출시되는 기능들 중에서는 차량 이동 중에 음성을 통해서 편의점 주문을 하거나 결제를 한다는 시스템 혹은 차량에서 음성으로 히터를 키거나 집에 있는 조명을 끄는 다양한 서비스가 향후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오비고 하면 일단 웹 개발 단계 혹은 어떤 서비스를 앞으로 출시할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오비고는 2020년도에 자체 앱 스토어를 개발을 완료했고요. 다양한 파트너사와 제휴를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40개 정도가 되는 컨텐츠사를 일단 확보한 상황이고요. 이를 통해서 AI나 F&B 업체들, 음원 업체들, 보험이나 뉴스 OTT 등 다양한 앱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운전자들의 앱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고요. 차량 탑재량이 증가할 때 또 매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가 지금 변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플랫폼 시장에서 동사는 국내 점유율 80%, 해외 점유율 20% 목표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전에 수익 구조가 변화가 예상된다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변화가 예상될지 한번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일반적으로 차량이 개발하는 기간 자체부터 긴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기 때문에 개발 단계부터 탑재까지 5년 이상의 긴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공동연구개발 매출 위주로 매출이 발생하는데 향후에 차량이 출시되면 이게 로열티 위주 매출로 변하게 됩니다. 올해 4분기부터는 현대기아차 양산기약에 따라 동사의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예상이 되는데 대당 한 3불에서 8불 정도 로열티 매출을 인식하는 구조로 매출이 바뀌고요. 이런 경우에는 변동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가 좀 높은 상황입니다. 향후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점차 완화가 되고 차량 생산이 정상화가 된다면 동사 역시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기업이 점점 좋아지는 것은 느낌이 오는데 문제는 영업이익이 아직은 적자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과연 주가가 오르려면 또 영업이 흑자 전환이 돼야 되는데 턴 어라운드 시점 언제 정도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올해 2분기 실적도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매출 21억에 영업적자 20억 수준이고요. 1분기 매출액이 24억에 영업적자 1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영업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고 자동차 OEM 고객들이 반도체 부족 때문에 생산을 많이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적자 수준이 더 큰 폭으로 커진 것 같고요. 올해 4분기가 되면 현대기아차, 니산의 납품량이 증가하면서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올해와 내년에 오비고 실적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일단은 올해까지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매출액 134억의 영업적자는 한 15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국내외 고객 수가 지금 현재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로열티 및 앱스토어 매출이 들어오면서 외형 성장은 계속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올해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요. 2023년도에는 근데 매출액이 232억의 영업이익이 한 98억으로 큰 폭으로 극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EPS, 그러니까 내년 EPS를 881원, 피해 업체들 21배를 적용하면 적정 주가는 18,700원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최근에는 자율주행에 대한 소식도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영위한 건가요? 네, 작년 10월에 자율주행 통합 관제 시스템이라고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해당 기술은 세종시의 교통정보시스템과 연동이 돼서 수소전기버스에 탑재된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4월에 과기부에서 자율주행 관련 사업자 선정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올해 2월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27년까지 2천억 정도 투자한다고 했는데 동사가 거기에 차량 통신 성능 검증 부분에서 오비고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자율주행 레벨 4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동사가 정부 사업에 선정됐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아무래도 미스터 스몰캡 시간에는 대용주보다는 중소용주적으로 치시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시장 코스닥이 또 단기적으로 하락해서 굉장히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이축된 게 사실입니다. 일단 대표님 모실 때 지금 중소용주에 대한 우리 시장의 진단 한번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그래도 이렇게 몇 종목을 관심 종목을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팁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전일에 금일 시장도 안 좋았던 이유가 독일 생산자 물가 지수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YY로 37% 올라서 1949년 이후에는 최고치 수준이었고요. 이러면서 유럽의 채권 금리가 올랐고 그러면서 미국 금리도 오르면서 주식 시장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잭슨홀 미팅이 있고 연준 발언이 최근의 발언과 FOMC 의사록을 보면 통화 정책의 기조 자체가 크게 변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간 시장은 좀 부정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현금 비중을 좀 높여서 향후를 대응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최근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은 ISC 같은 DDR5 종목이나 로봇 관련 업종 그다음에 시장은 계속 코스닥 내에서 순환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시장에서 관심을 끌었던 2차전지 소재 장비나 로봇 업종 그다음에 DDR5 업종 이런 쪽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아름의 이동현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